랩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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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 개굿 지금 동안 랩몬 랩몬 날씨가 좋아요 오늘은 어디로 가죠? 랩몬 랩몬 이건 복조링인가요? 왜그래 제일 멀어 오늘 오고 안올 듯 그냥 그냥 호텔 취하고 가 나의 애기들 로비터도 있네 그래서 애기들이 많네 그냥 여기는 호텔 묵는 사람들이나 편하겠다 갈까? 어떻게 생각하세요? 랩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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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힝장내션 저 또 툭툭 지킴이들 있어요 오늘의 힝장내션 오늘은 한 번 더 깝쳐보려고 옷을 이렇게 입었어요 오늘 힐을 신고 캐리어에 넣어놔야겠어요 오늘 말고는 신을 일이 없을 것 같아 안녕 9월! 우리가 또 왔어 리몬 아우 게임 미션 미션 교회 미션 교회 와우 한국 비티엣 비티엣 오케일 ㅋㅋㅋㅋㅋ 도시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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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신기해하지 맛이? 도시락 수식은 그 아니 고기가 맞는데 양념이 다른 것 같아요 저 진짜 많이 보여 신고기 도시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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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나콜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괜찮아요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? 테이블에 있습니까? 그리고 아이스크림과 베이븐을 준비할께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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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즐거운 유튜브 채널? 감사합니다 고마워! 제가 지금 너의 유튜브 채널을 찾을 수 있을까요? 제가 너의 유튜브 채널에 구독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밥이야? 밥 많이 왔네? 아니 내 면이구나? 그니까 뭐가 안 온 거지? 탕수육? 짜장면 맛있다 군만두 서비스를 안 주나? 군만두 서비스를 안 주나? 끝이 다 됐다고? 한 번 보자 뭐가 왔나 일단 삼수육 밥 짜장면 볶백이 그래 이게 볶백이네 아 이게 볶백이네 일단 삼수육을 아니 군만두를 안 챙기겠네? 음 비가 와서 그런가? 민족해 근데 맛있다 몇 개를 먹는 거야? 3시 더 왔어 짜장면 먹고 푹 잠 들었어요 이제 10시가 다 돼가는데 했더니 저분들은 다 주무시고 계세요 오늘 하루 비 때문에 날렸지만 두 배로 두 배로 춤을 해서 파이팅! 근데 오늘 뭐 하자고 이런 거야 오늘 또 맑음 제인을 찾아라 제인 제인 오늘은 또 달라 그냥 조금씩 바뀌어 멍청이 오늘도 고통받아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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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구도 나왔고요! 오늘도 예쁘고 예쁘다. posting Like $280 $10 군사장장의 정도 선호 330.3% 아 뭐가 이렇게 많아 나 이렇게 많으면 뭐꼴려고 복무가씨 다 하신따 복직인 것 같아 제작진 지진 스타베크 스타베크 아 위에만? 여기만 하면 스타베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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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번원 줘요? 네 네 밑줄 그 줄치 갖고 맘 주세요 괜찮아요 Are you sure? 네 아 오케이 네 네 네 네 몇 시간? 30분 지금 양갈래 와우 예스 예스 양갈래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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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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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또 빨라 빨라 오우 근데 나 진짜 맘에 들어 빨간색 넣기 잘했다 위치가 어디냐면 스타벅스 바로 옆에 아무튼 파마나 라는 유명한 음식점 바로 밑에 이렇게 파라솔이 있어요 여기에 요오케 머리따 안녕하세요 머리따 하세요 네 잘해요 we're going to get it we're going to get it we're going to get it 비교 비교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오우 카메라 깔고 안 간다 아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